ㄷ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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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ㅷ embedded 내 이름은 잉난 오늘 비키니 시티에 왔다 여기서 스폰지 밥씨가 실종되었다는 그런 신고를 받고 온거지 응? 뭐야 마을에 벌써 스폰지가 막 뿌려져 있잖아 공격을 당해서 스폰지가 몸에 떨어진 건가? 진짜 수상한 판 그 사람은 뭐야? 일단 들어가 볼까? 똑똑똑 핑핑이 씨 네 신고받고 왔습니다 며우며우며우 네 핑핑 씨 심색하게 스폰지밥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며우며우며우 뭐라 뭐라 한국말로 할래 한국말로 네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지만 어젯밤 이렇게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스폰지밥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리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꿀잠을 다시 잤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완이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음 안되겠군 다른 목격자가 필요하겠어 똑똑똑 계세요 누구세요? 어머 저기 앞집에 사는 스폰지밥씨 아시죠? 아 저기 사는 약간 절 떨었지만 착한 친구 얘기하는 거죠? 알죠 알죠 그 사람이 아무래도 실종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다 가까이 와봐요 가까이 제 생각에는 그거 징징이 짓이 분명해요 징징이? 용의자가 점점 좁혀지고 있구나 똑똑똑똑 징징이씨 누구야 나오세요 명탄용 호난 아니 잉란입니다 왜 다른 만화가 나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징징이씨 지금 스폰지얼씨가 실종된 건 아시고 계십니까? 아 그거 잘 좋은 얘기를 하는구만 아주 요즘에 살기 좋아 평소에 스폰지얼씨랑 사이가 안 좋으셨다면서요 뭐 이 녀석들이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당연하지 니가 평소 스폰지얼을 자주 다 탔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 응? 니가 홧김에 그냥 어 옆에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내려 찍은 거 아니야? 사실 오늘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내가 한 건 아니야 왜냐면은 그 녀석은 내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사라졌더군 아 그럼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응 난 한 명을 알고 있어 요즘 그 녀석이 이상하기로 응 이상하지 아주 내 옆집에 사는 똥이야 똥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가끔 그 사람이 멍청할 때도 있지만 특출나게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도 있긴 있거든요 아 근데 나는 스피지얼이 보는데 똥이는 귀엽기만 하던데 바보 같고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나도 아 그리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요 바로 똥이 씨가 저희 집에 왔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죠 뭐였죠? 주인공은 자기가 올린다고 근데 너 언제부터 말을 했니? 묘 묘 묘 묘 한번 들어가볼까? 뚱이 씨! 계세요! 이제 내가 주인공이야! 잠깐만! 저거는 스폰지야! 이 녀석! 네가 범인이지! 네가 그 스폰지 반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홧김에 어떻게 해버린 거야, 스폰지 씨를! 사실은 내가 스폰지 밥을 끝장내버려 주인공이 하고 싶어서 말이야. 얼굴봐, 이 험악하게 생긴 것 봐! 네가 어떻게 주인공이 될래? 저 녀석 화면빨이라니까 내가 훨씬 잘생겼어! 그 스폰지 밥실은 어떻게 한 건데? 뭐든 뭐든 조각을 냈어. 아주 그냥 온 사방에 다 뿌려버렸지! 나의 계획이 들통난 이상 너희들도 살려줄 수 없겠군. 안 되겠어! 빅키니 시대에 나가서 신고하자! 뚱이를! 그게 죽겠어! 뚱이네! 뚱이네! 미쳤어! 뚱이가 바보인 줄 알았는데 살인범이었다고! 잡히면 죽을 거야! 이럴수가! 이 빅키니 시대를 빨리 타주라고! 골룸보 형사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돼! 지금 스폰지 밥, 빅키니 시대 위험하다고 말이야! 아무래도 스폰지 밥이 이쪽으로 나간 것 같은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잖아. 이쪽으로 빨리 나가서 탈출합시다! 어딘가에 나갈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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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오 깜짝이야! 어리오! 어리오! 아니 이런 개판난 마을을 살다니 난 진짜 재수가 없나봐요! 그러게요! 근데 당신은 왜 비키니 시트에 있어요? 생선이신가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관광 온 관광객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살기 좋아서 산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스폰지 밥이나 둥이보다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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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옆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끽끽하고 죽는다면서요! 그렇긴 하죠! 제가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긴 해요! 바로 저리 가요! 하하하하 오늘은 핑핑이를 죽일 거예요! 하하하하 저리 가! 핑핑이를 탈핑이 오류로 만들거랍니다 하하하하 아니 근데 내가 알던 마나키레도 뚱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스폰지 밥을 어떻게 한 걸까?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갈 수 있는 단소를 찾아봅시다 아! 무너진 거에요! 범위줄! 오케이 아! 아! 뚱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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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눅이가 왜 저렇게 도는 거야! 아... 우와! 허옹! 와가지고 시끄러워졌잖아 동네가 원래 코난이 가는데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우리 만화의 특성이랍니다 이랬냐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겠다고?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빅키시지에 나가서 빨리 골룸보 형사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골룸보겠지 골룸보는 뭐 골룸이냐 빨리 나가 빨리 찾아와 비리번호 4개 아 segundo 오오오오 아 오오오오 preoccup 오오오오아 어아dd 오오오오오 저거 왜 돌고있어 맥 Prot sofort 어어허허헿 미쳤나봐 오오오오 우와하하하 잠깐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비부는 어디 있는 거야 어? 지금 찾았어! 징징이씨 우리의 비레나 찾자. 도망가 어이, 기드린다 어어어어어어어 아 어 내꺼야 아 그냥 침착하시고 어 그런 짓은 나쁜거니까 침착하세요 일단 일단 아 뭐 들어오지 몸タ В listeners 뭐 들어가지 에바잖아 아 yardım 피피가 살려줘 우리 방패보다가 널 살려줄거야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할거라고 몸이 커서 이런덴 못들어오는구만 핑피씨 이게 뭐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인거야? 아 뭐야 뭐야 아니 스폰지발 세번째 다리? 이게 뭐야 이게 비밀보는거 같은데 스폰지발의 몸이 어 뭐야 안녕 이 방패를 막을 수 있는거 맞아? 야 기다려봐 실험좀 해보자 막아봐 어 막네 막네 오케오케오케 가자 이 방패라면 미사일을 막을수도있어 미사일을 막을수도있어 미사일 갓 어. 이제부터 핑피이가 저렇게 ers. maze아. granted 누구입이。 두기 너무 빠른거아닼J? 쟤는 뛰는게아니라 굴러단기잖아 이기 interfer 아이 차라봐요 차라봐. 어 빵이네 빵 이거 파티네 베테벅어 이제 십게리하는 빵이뿐을 또 다음 이 순간 꾸밀 때문에 덤벼란! 이 방파로는 막을 수 있어! 아하하하하 어허허허 시가 아냐? 아허허허 빌본을 이루고 한텐데 하나 찾았습니다 세 번째 빌본옥 2번이었구요 아 저 이런데 올라가볼까? 가보자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태가 있으니까 들어가자 진진씨 비밀번호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나도 이 도시를 탈출할꺼야 이 방패가 막을 수 있긴 해? 야 저거 미사에요 어떻게 막아? 야 도망가워 빨리 나와 야 나 문 열고 와야지 야 빙빙이가 죽어줄거야 가자 빙빙이가 막아 빙빙이가 막아 빙빙이 빙빙이 빙빙이가 그냥 죽어버렸어 빙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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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가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자 이게 비밀번호야 좋아 두 번째 다리도 찾았어 좋았어 스포니밥 몸이 열쇠 열쇠 줄이야 정말 막장이구만 이런데 있는거 아니야? iden 3 종료 은해 샤앤 요긴 없어. 어어 뭐야 뱀 뱀 뱀 뱀 뱀 에 으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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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마자 으 으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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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지? 구경 구경 어디 어딜 어딜 가는 거지? 당신이 이따 어 얘가 여기 나가면은 100년동안 깜빡해 있을줄 알아 그렇게 심한 말을 두개 안았다 두개 짜고 안았다 얼리 나이스 아 여기 있을거같은데 200 다 찾아봤거든 앞에는 어 어 상자 여기 많았어 왕기 어 됐다 네번째 머리 하나만 찾으면 돼 그리고 여기 나갈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도깨를 피해서 여기 두 번 답시다 어이 빅빅이 찾았어 으아 뒤에 뒤에 으아 으아 와오 이거 캬리에요 좋아좋아 저 편히 피하고 갑시다 됐다 어허 야 야 이익 으이이이이이 어어... 어어.... 쏘 몸폭팡 쯔 으이이이 어헉 어했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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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are so hot 스포집 말고 집에 있는거 아니지 그러니까 wood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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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빌리고 오늘 철추에다 나가자옹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맞출까 미야옹 아니야 아니야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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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자온다 submitted 미야옹 빠 오케 빠빠아? 아 저기 상자 있다 나갈수 있겠어! 헉.. 야거리지이! 야거리지! 엉덩이다 보시지. 야옹! 미얼미omp? 아 여기 없는것같은데 미얼미얔옹 넛 샀다! 후렴 왐겄 맞춰보시지 맞춰기 으에에에에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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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조 Sac. 다스러운 녀석 창bank 지금 힝을 가앉고 있구만 그렇지만 미니건을 어떨까 한 번 막아보시지 방패가 빨리났지 총알이 났지 쏴봐 사피해서 빨리 열어 징징이 징징이 최고라고 열 번 외친다 징징이 최고 징징이 최고 징징이 최고 징징이 최고 그래 그래 어 이 여집사는 뭐야 잠깐! 잉낙! 멈춰봐! 왜? 디디가 찾은건가? 우리집에서 이런걸 얻어냈어 디디는 최고가 한이다옹 오케이! 비밀번호 찾았어! 가자! 나가자! 가자! 나가자! 와우! 디디 잘가, 판스 요리 빙킹을 살리고 가자 기다려 너네 먼저 저 입구쪽에 가있어 내가 엔더지 좀 후딱 가딱 올게 그래 빨리 가 나왔네? 가자! 어디로 가야돼? 이쪽이야? 몰라 몰라 달려라 며옹 오우 그냥 뛰는게 더 빠르다며 들다며 얘들아 비번을 찾았어? 비번 빨리, 차 빨리 치라고! 1,2,2,5 가자! 좋아! 와아! 나왔다! 실종된 뭐야? 실종된 스포지범을 찾았어! 스포지범씨 괜찮으세요? 스포지범씨! 스포지범씨 스포지범씨 어, 그래 괜찮으세요? 어, 드디어 스포지범을 찾았구만 갔다 보 올려봐, 올려봐 점프해봐 보게, 얼굴 좀 보게 알겠어 저기다가 멸면 되잖아 오우 1번에 템 껴봐, 1번에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아, 실종될만 했네 오우, 못생겼어 아, 주인공은 뚱이가 낫겠다 야아 아, 사건 해결했다 야, 묻어버리자 야, 묻어버리자 야, 뭐야, 뭐야 뚱이가 화가 나서 일로 오노고 있는데? 스포지범을 묻어주기로 맞먹었다 너도 들어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포도 없이 해결해 버렸군요 감사합니다 범인은 아기야 범인은 잉나니야 범인, 내가 하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지 범인